덕산 네오룩스 분석 덕산 네오룩스는 덕산 하이메탈의 사업 부서 중 한 곳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겹치게 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의 분석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덕산 하이메탈의 사업 부서 중 한 곳이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재료의 솔더볼과 솔더볼을 다루는 금속 소재 사업부, 아몰레드를 다루는 화학 소재 사업부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화학 소재 사업부분이 떨어져 나와서 덕산 네오룩스로 재상장하게 된 겁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주요 제품은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HTL과 레드호스트입니다. 주요 거래처는 삼성 디스플레이고요. 사실상 OLED 소재인 아몰레드에서 100%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고 봐도 돼요. OLED 관련 분야는 11년도부터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OLED 관련 양상 안전화와 판매 원가가 낮아짐에 따라서 매출이 발생해주고 있고 차후 LCD 패널과 컨텀다 패널을 대체할 차세대 패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의 OLED 공장 가동률은 3분기 현재 한 80% 정도로 매우 견조하게 선순환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OLED 부분에서 꾸준히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액 대비 10%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상장기업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PBR은 5.75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9200억 발행주식수는 2400만주 유동주식수는 103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지금 4분기 때에 요런게 좀 기대가 되는데 109억으로 124억으로 예측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근데 아무튼 이제 2021년도 부터는 노트북과 TV 관련 매출이 이제 증대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측도 이제 존재를 해서 굉장히 덕산 네오룩스한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소재기업인 만큼 삼성전자가 이제 장사를 잘해야 덕산 네오룩스도 그 반사 이익 그 이익을 보는 반사 이익이 아니고 그냥 이익을 보는 이제 그런거가 될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은 한 27% 네 부채비율은 13% 유보율은 3700 굉장히 좀 사업적으로 탄탄하고 안정적이다 라는 것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 오늘도 좀 1%대를 올라 좋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주봉으로 이제 확인하시게 되면 헤드앤숄더 국면이었는데 원래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야겠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1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딱 이 저항선 때에 걸터앉아서 힘다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 꽂아가지고 이제 내려가나 싶다가도 아니야 하고 아래 꼬리를 그려주면서 위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어 줄다리기가 굉장히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차후에 성공적으로 이 저항선을 뚫고 안정적으로 주가가 이 위에서 놀아준다면 헤드앤숄더는 종식이구요. 어 우상향 우상향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저항선대를 이제 뚫지 못하고 내려앉는다면 헤드앤숄더를 만들러 가겠죠. 예. 아직까지 고가는 여기니까요. 덕산 네오로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하시면 요 상단에 어 이제 검색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이제 라이브 녹색으로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의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 그동안 리딩을 하셨던 이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오늘은 이제 2월 1일이니까 2월 1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시 49분부터 뭐 김용재 소장입니다. 하고 이제 어 인사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남겨주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어 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주셨고요. 또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코이즈 현재가 3050원 매수하시면서 1차 목표가 3140원 그리고 뭐 이제 손절과 2920원으로 대응합니다. 같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 주시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장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뭐 드래곤플라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지속적으로 리딩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 이용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검색을 하셔서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